안녕하세요 풍입니다 견질 못하는 무거운 분들 잘 오셨어요 오늘 진행한 컨텐츠는 프로 퀴즈입니다 첫 방법은 첫 번째로 구독자 얘기만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정확한 문제의 답을 적어서 이메일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면 80보석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구매한 큐블 기프티카드로 보내주기 때문에 어머니의 들짝 스매싱 걱정은 노노 퀴즈를 통해 이메일만 적고 가시는 분들 오답자 분들은 제외함으로써 정답 자르면 80보석을 받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순첨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퀴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브로리스트 지식과 관찰력 그리고 센스까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동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가보자 알람 안 뜬 분도 굉장히 많네요 상 먹으면서 가자 가자 나이스 보토니티 말고 보토니티 말고 이쪽에 있었거든요 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 위치 너무 안좋다 이거 어? 큰일 났는데? 가능할까요? 색이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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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우 맛있어요 피갈리 피갈리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거든요 아아 잡을 수 있겠어요? 아니 저 짐 뭐야 밑에서 어? 양각을 잡고 있어 다시 가자 휴신 내판입니다 내가 먹을까요? 밀고 들어간다 나이스 아우 맛있어요 어 이거까지 먹어볼게요 아니 방금 아이스베어님이 보셨죠 어 이런게 듀오입니다 듀오 아 못들어간다 못들어가 이거 아 들어가고 싶은데 어 궁이 써서 들어갈 수 있긴 해요 응 살아나면은 궁 딱 써가지고 갑니다 딱 쓰고 기다려 기다려 공이 너무 많이 끌렸죠 공이 너무 많이 끌렸죠 아 나이스 잡고 아 나이스 아 좋아 그냥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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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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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나이스 플레이 후 냐옹 아 그리고 아베라그릇에 조금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아베 아니에요 글랜스님 어서와요 하둥 반갑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한참 때릴게요 한참 때리고 어 그거 먹어요 내가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자 원 투 쓰리 아 마무리 못하네 딜 딸리네 젠장 가능하겠어요? 오오오오 오오 오케이 위에 전쟁터죠? 이거 이거 내가 그냥 비벼 비벼 봐 비벼 봐 좀 꺾고 하나 둘 나이스 아 좋아 그래 이런 게 무빙이지 무빙이지 어 팔 비서 잡을까? 응 잡아 잡아 위아리를 위아리를 크로스 자 아마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먹고 빠지기 안 살아나네 사용하는 건가? 오오오세요 반갑습니다 침선전은 8시부터 진행합니다 어서오세요 어 이거 우리 아이스펜이랑 드실래요? 이거 맛이나 에너지 드링크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아예 갈증이 싹 가시거든요 안 드시겠다고요? 내가 먹을게요 그러면 응 가자 어디 있어요? 위치를 알려줘야지 아 밑에 있다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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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있었구나 나이스 이런 게 야 클랫다 어 오케이 몸빵 해주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어 좋아요 이런 거죠 응 대신 맞아주고 이런 거 어 클랫다 어 내가 마주도 되는데 이런 거는 죽으면 안 된다 지금 팔 먹고 죽으면은 타격 굉장히 크거든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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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올랐죠? 위치 이 정도죠? 잡고 잘 가고요 응 잡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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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겨봤자 없죠? 이쪽에 한 번 딱 깔아주고 가자 우후우우우 쟤 쭉쭉 타죠? 일로와 일로와 파이버 살아날 때 됐네 응 어서 갈 거야 나 붙어있을 건데 어? 딜 안 들어가죠? 바보야 왜 구석에 있을 거야 이쪽에 있다 어 밑에 있네 오쭈 피갈리 피갈리 해야겠다 피갈리 피갈리 나이스 플레이 와우 채널을 가입하자고요 렛츠고 가자 향탕 크로크를 엔조이 걸리고 있어서 하기 어렵다 미니맥스 아 게임 여러 개 하면 확실히 하나에 집중할 수가 그러니까 힘들어요 인정합니다 향탕 아 못 맞췄었는데도 꼴등을 해버렸네 꼴등 했으니까 어허 자 저 얼굴 저 어디갔어 화면좀 어휴 잠깐 숨고 왔어요 숨고 왔고요 숨을 데가 마땅히 없더라고요 현대식 파워큐브는 우리 추동팔님과 코엠님께서 1등을 달리고 계시고요 자 밑쪽이 또 아익스베어님께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아하 알겠습니다 어 동팔님 동팔님 위험하죠 어 무빙무빙 지렸고 팔 팔 비트 무빙이 이렇게 나오나요 와 코엠님께서 아벤이 잡아줬습니다 4팀 그래도 그대로 남았거든요 어 이렇게 아 아직도 4팀이에요 오 한팀이 살아있어요 지금 와 대박이다 이거 살아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죽었지 둘 다 저렇게 한 명씩 살아있었으면 됐는데 제가 너무 무리했던 것도 있어요 3팀 남았습니다 어 코엠님께서 어 이런 게 또 팀플레이죠 아 지금 꼬끄낭이 양각이죠 나도 너무 위치가 안 좋았고 와 과연 은차님께서는 이 위기 와 좋아 좋아 부스터를 또 이렇게 활용했어요 갑니다 미치게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혹시 모릅니다 살아나면은 몰라요 은차님 마지막 파락 와 동팔님 포기하지 마세요 아하 니야오 바로 시작합니다 니야오 아 그런가요 후후 나이스 이쪽에 들어왔어요 설마 안 들어왔죠 아무도 들어왔나 안 들어왔네요 각 잡아야 각 잡아야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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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젠장 오우 나이스 아오오 아 저 먹고 싶은데 아하 오우 와 큰일날 뻔했죠 피갈리 해야죠 와우 도망갑니다 적당히 하고 이쪽에 깔아줄게요 위치 너무 괜찮죠 베스트 하죠 이제 다 끝장났습니다 위치 너무 좋아요 이거 위치 아 좋아요 놀이통팔님 이거 딱 위치 지키면서 어 위치 너무 좋거든요 이거를 각도가 지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당히 부드럽게 견제해주고 아 양쪽에서 이거 큰일 났는데 치러오기만 해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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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으면 안 돼요 아하 만명가지야 아홀블린이 감사합니다 그걸로 시야 따줄 거고요 어 그걸로 시야 땁니다 그럼 목방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괜찮죠 어디 갔니 나이스 플레이 아홉 두고 여행 아홉 네덕 우리 동생